고위급회담을 지켜보는 내의 이목이 강렬하고 또 기대도 궁금한 만큼 우리 측에서는 저를 공개를 해서 실향이 다 어민족에게 전달되면 어디든가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.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모처럼 만나서 할 얘기가 많은 만큼 일단 저희가 통상관례대로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중간에 저희가 또 기자분들과 함께 공개일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순조롭게 회담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. 기축의 견해를 감안해서 그러면 비공개를 하다가 앞으로 필요하면 기자 선생님들 다 불러서 우리 회담 상황도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